우리 지났어요 우리 지났어서 보냈읍십시다 아, 보냈읍십시다 fundamental 오케이 오케이 좀 하겠습니다 어떤 챌린지를 보여줄지 워터 챌린지를 보여줄지 좋아요 좋습니다 준비되셨죠? 네 음악 주세요 신우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맞죠? 저희는 맞추지 않아도 맞추지 않아도 한 마음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오케이 그럼 이러면 마지막에 승부가 될 것 같은데? 마지막에 승부가 될 것 같은데